제휴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PC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. SPC 3립은 공장장과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SPC GFS는 일부 지게차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SPC 그룹은 냉방 온도 유지와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가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. HDC 현대산업개발은 현장 내 근로자들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이온 음료 등을 제공하고 있고 KCC는 작업자에게 빈과류 등을 제공해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